이번 영상에서는 피젯 이라고 하는 손 장난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별 안에 별 안에 별이 서로 이렇게 출력이 되면서 빠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형태의 모양인데요 팅커캐드에서 여기 하늘색 별을 이용할 건데요 보면 노란색 별은 지금 여기 메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 하늘색 별 사용할 건데요 일단 이 별이 포인트가 5개가 있으면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좌우 대칭형의 형태를 사용하기 위해서 8개의 포인트를 가진 별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 라디우스는 크게 키워도 여기서 키워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크기는 일단 여기서 100으로 두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100 100 그리고 높이는 50으로 설정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너 라디우스 있죠 얘가 이제 움직여 보면 별의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삐죽한 정도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느냐에 따라서 두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팅기버스에서 봤던 모델링들은 사실 굉장히 벽이 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린팅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벽이 얇으면 안창 면적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렇다고 브림을 같이 뽑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벽이 두툼한 형태로 만들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0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크기를 쉬프트키 누르고 이렇게 살짝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값을 바꾸면 94죠 그러면 이제 비율을 맞춰서 크기가 변형이 됩니다 지금 이 친구를 이제 구멍 도형으로 사용을 할 건데요 여기서 100 그리고 여기서 94로 했던 거는 그러니까 6mm가 작아졌는데 벽의 두께를 3mm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두 개의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복사 붙여넣기 해서요 다시 작아져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94였으니까 얘를 쉬프트키 누르고 한 번 줄였다가 94에서 다시 6을 빼니까 88이죠 네 88 94 이제 88 그 다음에 얘는 88에서 다시 6을 빼니까 8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C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자 이 친구는 지금 86에서 다시 6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76이죠 그리고 얘는 70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별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0이었으니까 다시 6을 빼면 자 얘는 64 그 다음에 얘는 58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입니다 더 만들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출력을 생각해서 또 너무 작은 걸 안에 만들어버리면 출력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저는 5개까지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빼면 52 자 52에서 다시 또 6을 빼면 46 됐죠? 그러면 요 지금 하늘색 도형과 구멍 도형 크기가 이제 6mm 차이가 나는데 얘 2개를 L 눌러서요 가운데 가운데 정렬하고요 그룹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2개 L 눌러서 가운데 가운데 정렬하고요 그룹 그리고 역시 2개의 L 가운데 가운데 정렬 그룹 그리고 L 가운데 가운데 정렬 그룹 2개 L 가운데 가운데 정렬 그룹 자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자 요렇게 안에가 일정한 벽 두께만 남겨놓고 이제 파인 거죠 자 그리고 이 피젯 같은 경우에는 빠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미 요렇게 경사를 가지고 위에 뾰족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얘는 서로 빠지지가 않습니다 L 눌러서요 가운데 가운데 정렬 해버리면 지금 모든 게 안에 다 들어갔고요 이렇게 보면 자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5개의 별 안에 별 안에 별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이 위에는 전체적으로 잘라주면 되는데요 밑에 10 남기고 위에를 모두 다 잘라줄 거기 때문에요 높이 여기 10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를 싹도 해서 전체 선택해서 그룹 만들게 되면 자 요렇게 되죠 그러면 이 피젯 자 위에 면이 만들어진 거고요 요 상태에서 컨트롤 C V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나 한 다음에 미뤄죠 M 눌러서 뒤집기 해줍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가 다시 위로 Z축 위로 10만큼 올라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친구를 L 눌러서 가운데 가운데 정렬 해서 합쳐지면 자 요렇게 모델링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보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큐라에서 불러왔는데요 별 안에 별이 들어가 있죠 물론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별을 밖으로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요 안쪽으로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5개 정도의 별 안에 별 출력한다는 가정화에 보면 이렇게 바닥서부터 이 모양이 처음에는 바깥쪽으로 커지다가 그 다음에는 안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출력을 하고 나면 얘네는 빠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형태의 피제 장난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